선배는 잘 지내시나? 어? 잔소리?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니? 전화 통화도 마스크 쓰고 해야지 아니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마스크는 쓰고 받는 거지? 저는 말보다 행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전화 걸 때도 받을 때도 노 마스크 노 콜 보이는 컬러링 V 컬러링 이제 링에서 보자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